맥주집을 짓게요. 알코올 자 스프링입니다. 여섯번째 봄이 왔어요 인구는 24명이구요 학생 2명 배우고있고 8명 애기들 8명 보시면 분간 애들도 벌써 애 한명 낳습니다. 아청아청해서 지금 한명을 1살 짜리 낳았구요 얘가 도둑놈이네 아니네 얘가 남자네 16살 짜리가 남자였구요 여자가 스물 몇살로 되었어 와 이것도 좀 크루세이더 킹즌 못지않은데 제리아나? 능력자인데 얘가 능력자인데 볼까? 얼굴 한번 볼까요? 와 대박이다 팔로움말고 팔로움말고 팔로웅 얘가 능력자입니다 이분이세요 이분 이분이 14살에 애를 낳았어요 14살이 아니지 16살이네요 결국 같이 사는건 동거는 14살부터 했는데 애 낳은건 16살 좀 막장스러운데 어 이 엘 얘는 아직도 분가를 안했어 얹혀 살고있구요 얘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집을 하나 더 지어줘야되는데 아 지금 멀티를 떠볼까요? 과감하게 한번 좀 평평한 땅 없나? 요쪽 좀 평평한 땅이네 이쪽으로 멀티를 하나 띕시다 불나면 여기 다 타죽거든 불나면 더 타죽으니까 요정도 쯤에 시장을 시 마켓스 안에 짓구요 멀티를 뛰는걸로 자 스톤이 로우네 아 저 채석장 져줬는데 별로 효과가 없네요 채석장이 지금 여섯개 여섯개 상승하고 있어 일년내내 이거는 어쩔수 없네요 이거는 이거 캐는걸로 쇼브를 봐야될 것 같아요 캐서 마켓스를 여기다 짓구요 여기서 이제 제2의 둥지를 피는걸로 물론 학교와의 그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위성도시죠 위성도시 여기다 이정도에 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의 28개 툴이 52개 지금 바머들이 다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네가 혼자 날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거에요 자 애 한명이 학생이 한명으로 됐고 늘어났네요 학생으로 자 우선 멀틴을 뛰지말고 이 상황에서 최대한도로 한번 지워볼게요 최대한도로 여기 뭐 병원이고 뭐고 다 만들면 그때 하나 더 뛰는걸로 할게요 자 이게 좋긴 좋네요 여기서 채집을 진짜 엄청 많이 해오네요 많이 해오고 시장에서도 보면은 시장에 이제 물품이 그득그득하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집집마다 참 풍족하게 먹고살 먹고살 걱정없이 살고있습니다 요즘에 이 빌드가 안되는건 지금 옮기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아 팜을 하나 줄여주고 싶은데 아직 여름이라 보니까 너무 빨리 확장을 하는 것도 안좋은거 같애 지금 트레이딩포트를 지금 혼자 혼자 옮기고 있거든요 너무 빨리 확장하면은 식량이 부족하니까 식량 관계치를 잘 보면서 지금 제가 6000개 해놨는데 일단 소비되는게 어느 만큼 소비가 되나 지금 수치를 CTO를 져야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전년도 소비량에 따라서 리미트를 좀 주어가는게 방법인것 같구요 방법인것 같구요 지금 옷도 지금 어.. 레더가 없어서 더 못만드는 상태에요 레더가 없어 가죽이 흠 흠 아 회심에 이걸 져야되는데 회심에 맥주집 호프집을 져야되는데 안되고 있고 지금 이렇게 3개가 찼잖아요 차서 일을 안하니까 4개가 찼으니까 지금 보시면 갑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게 이 4명이 대신 도와주고 있는거에요 알바 뛰는거에요 뭐 해체도 하고 이제 자 이거 지금 옮겨주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빼실 필요는 없어 이게 없어요 AI가 참 잘 만들었네요 게임을 할당을 이렇게 해주면 해준대로 자기가 한가하면 딴 일도 도와주고 자 얼리어텀이 왔구요 초가을이죠 초가을 자 수확합니다 얼리어텀에 보통 수확을 하죠 자 짝짝 수확해서 그득그득 그러니까 6000이 넘겠는데 수확양을 보니까 요 옆에까지 보면은 푸드량이 6000을 훨씬 오버할 것 같아요 5900이 들어왔죠 그러니까 조금 더 해줍시다 7000 7000까지 이게 뭐 농 거의 이젠 농업으로 제가 성공을 했어요 특히 밀농사가 대박을 쳐서요 양배추는 좀 그렇고 밀농사가 대박을 지금 창고가 모자랄 정도입니다 가득가득해져요 지금 어텀이 왔는데 7000이 리미트가 됐으니까요 7000 8000까지 식량 많으면 좋지 않을까요? 썩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8000까지 올려줍니다 8000까지 8000까지 하고 나머지는 할 수 있게 쉴 수 있게 자 트레이닝포트도 금방 짓고 있고 이쪽 집도 또 빌더들이 여기 쓰고 있잖아요 빌더들이 여기 쓰고 있잖아요 빌더가 다 되면은 이쪽에 만들겠네요 집을 자 뭐가 없나요? 스톤? 아 스톤이 문제네 채석장을 조금 줄까요? 너무 생산이 안돼 너무 6개 이렇게 되거든요 생산이 그럼 이제 광부들을 숙련된 광부들을 좀 해놓겠습니다 임구가 들어오면 광부로 쓰게 자 이제 이쁘게 찍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살 수 있는 물품이 뭐가 있나 보고 종자 우선은 만들어 놨는데 가축을 만들어 놨는데 늘 넣을 그게 없어요 넣을 그게 없어서 한 7500 정도만 해도 되겠다 7500으로 줄여줄게요 거의 한 7500이 리미트인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는 그리고 이 7500 상태에서 겨울 나는데 얼마만큼 줄어드나 보겠습니다 지금은 지금 통계를 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상황으로 지금 7400 정도 있거든요 지금 겨울이 왔는데 봄 됐을 때 7400에서 어느 정도 소화가 됐나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트레이딩 포트 그 물물 교환할 수 있는 트레이딩 포트가 97% 남았구요 98% 하여튼 또 퍼센트 보는 재미가 있죠 여기 건축 게임은 이런 맛 이 맛에 하는 겁니다 건축해서 올라가는 거 보고 태크 올라가는 거 보고 뭐 사냥도 지금 만땅 된다 사냥도 이제 같이 줄이는 건요 푸도를 줄어드네 자 됐고 여기 마켓에 한 명 넣어줄게 넣어주고 하 인벤체가 갖고 있는 건가 봐요 그리고 트레이드 뭘 받을 수 있는지는 아직 모르고 구입 고기 구입할 수 있고 과일 알콜 구입할 수 있고 주문 주문도 아직 안되네 아 이거 어떻게 하는거지 오토퍼퍼즈 어 자동으로 구입 교레이미 프루츠 베지타블 허브 이거는 딱히 뭐 지금은 필요가 없어 자극자족 하고 있는 상태니까 저는 이제 씨앗이나 이런거 가축이나 이런거 사야되는데 아직 배가 안들어와서 안되나봐요 그래서 놔두고 자 현재 성인 24명이구요 교육받은 애 4명 애기는 6명 자 엘리는 아직도 27살이 되도록 취집을 안가고 있습니다 티쳐네요 깐깐한 티쳐가 되겠네 나중에 노처녀 노처녀 스테리브디는 여교사가 됐구요 여교사 여교사 인기는 많을텐데 아직 시집을 안가고 있네요 여기 빠모 있네 27살 이 두디 엮이면 될거 같은데 여기다 하나 져줄까요 집을 하나 져서 교사가 여기서 살게 오케이 오케이 엘리가 여기와서 사줬으면 좋겠다 엘리가 게임이 망하는게 너무 빨리 진행해서 망하는거 같아요 천천히 짓고 이러면 망할일은 없는데 너무 빨리 확장하고 너무 빨리 건물 짓다보면은 금방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 지금 범위 맞네요 오 오 감사합니다.